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 인사 먼저 드릴게요. 둘 셋 살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. 미진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. 네 또 저희 오마이걸 고연전에 또 이렇게 초대해서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. 너무너무 기쁘고 또 저희가 이재미에 직접 그런을 응원하기 위해서 추천드려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열심히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. 즐기고 계신가요 여러분? 뒤에도 잘 보이네요.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. 네 저희가 다음에 블랙핑곡이 있는데요. 네 저희가 여름에 활동했던 곡이죠. 그렇죠. 어떤 곡이죠? 어떤 곡이죠? 네 바로 내 애기 드러나라는 곡인데요. 네 여러분 이 곡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해주시면은 더더욱 신이 날 것 같은 포인트인데요. 혹시 아잉 들어보셨나요? 그러면 여러분들의 애교도 많이 볼 수 있겠는데요. 오늘 다 같이 해주실거죠? 네! 연습 한번 해볼까요?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아잉 해주시는거에요. 소용히 해주세요. 하나 둘 셋! 아잉! 와우! 얼른 내 애기 드러나를 보여드려야겠네요. 네 그러면 내 애기 드러나 갑시다. 잘 가요. 후! 아니요. 목수가 좀 작은 것 같아요. 다시. 둘이 준비 되셨나요? 네! 네! 네 그러면 내 애기 드러나 드러나 드릴게요. 하나 둘이 준비 되셨나요. 네! 둘이 준비 되셨나요? 하나 둘이 준비 되셔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